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팽행성입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서로가 생각이 다른 겁니다. 이 문제 들고 나왔을 때 처음 하고 여러분들 지금 한 3개월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무슨 의향이 과하니까 청부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의사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의사들은 아니 근거도 없이 뜬금 없이 2천 명을 왜 전가시키냐? 이 뭐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아무 진도가 없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하니까 여기 이제 의사협회가 17일, 18일에 의료 거부를 실행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늘 중으로 최종적인 의료계 입장을 개진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사분이 우린 의료계 단일 창구로 삼아서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 이전에 요구안을 낼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제 저녁에 발표가 됐네요. 의업과 전국 교수협회 그리고 전공의협회 등이 4차 연속의 일을 개최해 가지고 정부 입장이 변화가 없으면 그때 휴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단 휴진 이전에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윤 정부의 그동안 사퇴처리 방법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경직돼 있습니다. 경직돼 있기 때문에 어떻든 자기들의 실책을 인정하는 뜻이 보이고 있는 양보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게 아마 윤 대통령의 포지션일 겁니다. 그냥 처음 정한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 입장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정보가 알리지면서 여러분들 사실과 좀 다르게 되면 타협을 해서 서로가 맨을 세우는 선에서 조금 점진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런 입장이니까 누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겠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사퇴 해결을 위해 의협과 의사협회와 타협을 하셔야 되고 이날 연석회의는 의협회 회장, 대한의학회 회장,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공보이사, 휴진에 동참하신 분들 이제 아마 오늘 중으로 의료계의 최종안을 정부 측에 제시를 하겠는데 오늘 저녁 별도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보이사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받아들이 힘들다는 것을 제가 왜 이야기 드린가 하니까 다음 주에 집단 휴진 삭대를 막으려면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에 나서서 과학적 근거 없이 추진한 의대의 2천명 정원부터 의료계와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정부가 명확하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명확한 요구안을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계획이 아니고 2천명 정원정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유연한 태도를 취해달라. 그걸 수없이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의사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2천명은 빼고 협상하자는 정부가 돼야 안 하고 공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번은 이제 의료 분쟁에서 가장 큰 피해자이자 가장 여러분들 강하게 반발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인 전공의들이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의 입장을 보시게 되면 박단치가 지금 전공의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나오네요.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은 과거와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의대 정원 2천명 계획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 철회, 의사수 측정을 위한 추계기구 설치. 가장 첫 번째, 두 번째가 뭔가 하니까 정부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것을 양보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2천명 정원을 하는 거가 과학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대통령 말씀이 과학적 근거에 근거하지 않고 주장해 오셨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도 얼굴을 세우고 의사들도 양보해 가지고 정진적인 여러분들 증가 방안으로 나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전공의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2026년부터는 다시 협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그렇게 나가면 다 여러분들 문제가 좀 해결 수습책을 맞았을 거 아닙니까?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채용 확대, 불과학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부당명령 철회 및 사과, 업무 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 정부의 일과까지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가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대체로 수긍을 하거든요.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끌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이야 진로 거부를 하는 이런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들을 비난하겠지만 환자들 피해가 누적되고 하면 결국 화살이 이러면 대통령을 안 할 건데요. 그러니까 참 이 보시게 되면은 검사는 검사 같아요. 검사. 참 어떻게 이렇게 사실 의사분들이 여러분 의사분들이 세계가 좁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대학에 계시는 의과대학 교수분들은 그 부인들이 생각할 때 그냥 다람쥐 최바끼듯이 살 겁니다. 병원하고 집하고 병원하고 집하고 딴 걸 생각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론전에서도 많이 밀리게 된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관료들은 언론을 동원하고 어떻게 여론을 만들고 하는 걸 잘 알고 익숙한 사람들이지만 의사분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이 다 의사분들을 그냥 악마로 만들고 할 때도 참 내가 생각할 때 참 철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놀아나니까 항상 놀아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의사분들 세계가 굉장히 간단하고 환자 진료하는데 거의 여러분들 다 주력하는 분들이고 개원이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넓은지 모르겠는데 대학 교수님들은 뭐 의대 교수님들은 그냥 최바끼들 그만큼 여러분들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참 유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공의 협의의 7개 요구사항 가운데 첫 번째는 의대 정원 2천명 계획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전면철에 둘째는 의사 수계 추계기구 설치입니다. 정부가 정원 2천명 정원을 조정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절반 절반 정도로 나눠지네요.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보시는 분이 47%고 2천명을 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은 한 50% 정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윤 정부가 좀 탄력적으로 이번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겁니다. 한 50% 정도는 상황이 이렇게 꼬이면 꼬일수록 정부가 좀 양보를 해가지고 타협안을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이러신 분들이 50% 정도가 되니까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는 거죠. 윤 정부한테 기대를 걸고 있는데 하단에 여러분들 글을 보니까 욕한 거 다 빼고 윤 대통령은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리고 멘붕에 빠질 것입니다. 대학병원이 몇 개 무너지면 만사가 귀찮아질 겁니다. 찬성이 10명이나 되는 겁니다. 물론 윤 대통령은 옹호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익단체가 국가의 미래를 자지우지 않은 부패한 사회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혼란과 불법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되어야 될까요? 민주라는 맹목으로 지옥행열차 달리는 미래를 봅니다. 의사분들의 반발을 이익단체의 이름은 반발이기 때문에 그냥 잘못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2님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멍텅구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를 나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를 옹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환자 개설 떠난 의사들이 면허 반납하시어 환자 먼저 우애하고 탐욕에 눈물지 않은 인격이 성숙한 의대생을 대폭 정원하기를 국민은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50% 정도는 정부를 옹호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것이 윤 정권이 사는 길입니다. 감당 안 되는 짓을 했고 의대생과 전공의 흐트러짐 없는 행동과 복귀 조건 때문에 절충 안에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재검토 아니면 의대생 유급과 전공의 포기 둘 중 하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검토를 하든지 아니면 의대생들이 그냥 휴학하면 받아주고 전공의들은 오면 받아주고 오지 않은 사람들 행사처벌 없이 그냥 자기 길 가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도 윤 정부가 좀 합리적인 그런 대책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의사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무튼 간에 살면서 이런 판단이라는 것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판단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한 그런 자세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2천 명을 여러분들 매년 2천 명 늘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너무 위험한 일이면 좀 양보하고 타협하고 조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안 하고 그냥 까라면 까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참 어렵죠. 지금이라든지 정부가 조금 이렇게 상황이나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